으흠흠흠흠흠흠 시작이야 뉴 가메 무슨 게임인지는 잘 모릅니다 신작 게임이에요 스팀 신작 게임 너무 큰가 이거? 좀 줄일까? 게임 소리 좀 줄일게요 뭐지? 아 방송용으로 노잼이야? 그래? 질리면 끄면 되지 그럼 뭐야 나는 어느날 우주 비행을 하던 도중 알 수 없는 미지의 행성에 불시장하게 되었다 아 마이 헤드 이즈 킬링 미 내 머리가 날 죽이고 있어 자 달려가는거 걷는거 점프하는거 아 이거는 시야네요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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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미지의 섬에 상륙했네요 네 아 2로 된다고? 알겠습니다 없는데? 1호 안되잖아 없어 1호 없어 닥쳐 야 뭐야 이 게임 무슨 그냥 그냥 이 게임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평지야 그냥 중력은 지구보다 약간 지구와 달 사이 정도의 중력인 것 같다 살짝 몸이 뜨는 기분이 있으나 달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뭔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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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슨 이런 쓰레기 게임을 만들어 놨냐 야 야 이게 무슨 시작하자마자 그냥 무슨 평지만 있고 이거는 이렇게 그냥 대충 맵 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15,000원 받고 팔면 되는 부분인가 막혀 있어 여기 또 뭘로 가야돼 다 막혀 있어 사방이 넘어갈 수 있나 흠 아니 순식관을 이해해 줘야 되는게 뭐가 있어야지 콘텐츠가 있어야 즐기지 밥이 있어야 먹고 똥이 있어야 싸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안 넘어가죠 New Objective You are low on oxygen Find the oxygen Oxygen이 뭐야 산소? O2? 산소가 없다는건가? 산소통을 찾으라고? 이런 사막같은 곳에서 갑자기 산소통을 찾으라고 해도 내가 내가 찾을 수 있겠니? 산소통이 어딨어 무슨 게임이 이렇게 대놓고 이딴 식이야 여기서 산소통을 찾으라고? 뒤지는게 낫겠는데 연기나는 곳으로 가라고요? 아 저쪽인가보다 아 저쪽이야 아 여긴 추락지점이잖아 연기나는 곳은 여기서 산소통을 찾으라고? 2단 점프도 되네 뭐야? 추락지점에 발자국이 있다고요? 어디에 발자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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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발자국이 아닌 것 같고 발자국 따위는 없어 어디 발자국이 어딨어 하얀 손이 어딨어 산소가 또 바로 없네 누가 이렇게 카톡질이야 누가 이렇게 카톡질이야 누가 이렇게 카톡질이야 아 아 아 아 아 이거야 아 이게 발자국이야 아 이거구나 아 이게 발자국입니까 아 이게 발자국이야 야아 아 저쪽이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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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네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산소를 충전 받는 곳이네요 음 음 음 음 저녁에 하기 좋은 게임이네.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기 좋은 게임이네. 아 뭐지? 여기 막혔으니까 저기로 뒤로 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길이 없어요. 뒤로 가야 됩니다. 네. 아 이쪽으로? 어 은근 재밌네. 은근 재밌네. 은근 약간 어드벤처 하네. 은근 어드벤틱 하네. 아 뭐야. 저기로 갔어야 되는 거 같은데. 이 쪽인가 봐요. 스토리가 있는 건가 이게? 어.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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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여기서 길이 없네요. 네. 집중하고 있어 지금. 길이 없어요 저쪽에서 내가 왔는데 이쪽으로 가는건가 그냥 이쪽인가보다 그렇지 여기지 길은 저쪽으로 나있는데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어 라이프리스라면서 뭔가 발견했습니다 로도치로사이트 식물인가 이거를 밟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 그냥 이거 먹으러 온거네 아 보너스 아이템이요 그런건 필요없는데 아 저쪽으로 넘어가는거다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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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뭐지 뭐지 음 음 음 음 음 계속 밀려구요 음 알아서 굴릴게 이거 밟고 올라가는 건가 보네 이렇게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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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흠 크흠 어? 개구리다 뭐야 이거? 어? 생물이... 어 뭐야 사라졌어 뭐지 이거? 라이프리스라면 뭡니까 이거? 아... 버그인가? 일단 생물은 없는데 물은 있어요 생은 없지만 물은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죠 물은 희망이니까요 물은 희망이니까요 산소 충전 많이 했나보네 오래가네 산소 충전 많이 했나보네 아...나 물은 없는데 으아... 흠어... 흠어... 으으 ар RGB 네. 여러분들이 가람내러 가겠습니다 왜 화를 내세요 게임한테 어 뭐 있다 지루한 시청자의 마음을 달래줄 뭔가가 있다 뭐지 아니 이렇게 쉬울 줄이야 기본이죠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있네요 음 여기도 뭔가 미지 행성이 아니네 집이 있네 사람들이 살았나보네 그쵸? 이런 미스테리함을 자극하는 그런 게임이네요 네 미스테리함을 자극하는 그럼 게임 홍진호님 두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잘생긴 태어나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이제 한국vs ập 어 저기 한번 가봅시다 이 게임 진짜 무료하다 나름 재밌는데 근데 저녁에 즐기기 재밌는데 아 슈슈잉이님 초콜릿 20개 감사합니다 이거 뭐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날 따라와 진 인공지능이 있나? 슈슈잉이님 초콜릿 2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 뭐야 닝겐 있어 닝겐 있어 일어나게 닝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정레드님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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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그냥 어 잔잔하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기분으로 잔잔하게 재밌네요 야 한번쯤 뛰어보고 싶다 강한 충동이 일어나 아 뜰까? 한번 뛸까? 아 잠깐만 산소 없다 잠깐만 옥시젠 없다 옥시젠 내 충동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줄 알았어 산소 없다 산소 소산 없다 소산 아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산소 같은데 와우 여덟시간짜리 산소 얻었어 맞나? 여기서 계속 산소가 새어나오고 있어요 산소가 산소를 몸으로 빨아들이는 그런 그런 건가요 어디로 가야 돼 근데 너무 넓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쪽이 내가 올라가는 eye